준비한 채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어떤 룩이죠? 오늘 했느냐 착한 룩 착한 룩이에요? 착한 남자이니까 착한 룩 전 뭐 먹을 거예요? 지금 청포도에요 청포도 A? 청포도 A? 저도 있어요 알갱이 있어요, 알갱이 있어요. 와우! 와 맛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팅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따가 피팅하고 봐요. 여러분 지금 미치영 촬영이 시작했습니다. 미치영 만드의 순서라서 미치영 만드가 됐어요. 미치영 비하인드 컷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새삼 느낍니다. 미치영 정말 잘생겼네요. 미치영 너무 재미있게 촬영하거든요. 광고 촬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긴장할 줄 알았는데 긴장이 하나 났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거 일본 과자랑 간식 같은 경우는 안 돼? 이거 약간 젤리 같아요, 여러분. 응. 보니까 저기서 촬영 중이어서 징투했다. 제 동료들이 따라왔어요. 촬영 먼저 끝났잖아요. 뭐 할 거예요, 지금? 지금은 과자 먹는 시간이에요. 아 지금 과자 먹는 시간이야? 맞습니다. 새삼 느끼는 건데 잘생겼다, 그렇죠? 아. 잘생겼습니다. 거짓말이야. 오늘 제 룩은? 오늘 제 룩이에요. 모로 futures 2ICO tattoo 겠다는 점 여러분 보라, 얼굴에 광이 들어오 나온다. 홈빈이는 미소가 참 예쁘네요. 저 신선했다고 했지만 except 다음은 historical 95% chio1 차례가 오늘 굉장히 하드가 많이능한 llpVA 분명히 이번에 니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차갑고 그런 무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경현이는 이제 시크한 무드가 나올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뭔가 덥네요 조명 때문인지 제가 부끄러워서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보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체 촬영인가요? 그럴 겁니다 아 현빈요? 현빈 촬영이요? 제가 아까 전에 파워드를 말했잖아요 어때요? 비슷한 무드였나요? 저는 약간 캐주얼룩이라 살짝 좀 더 밝고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공연이 너무 아프잖아요 조금 더 시크한 무드가 나오지 않을까? 오 정확합니다 저는 모르겠지 알죠? 왜냐면 저는 리더니까요 리더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네 오늘의 안정은 가장 연안한 컨셉이었거든요, 어깨 넘기면서.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촬영이 아니니까. 제가 일본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입 줄이겠다. 다들 어땠어요 오늘? 조수타운과 함께하는 첫 촬영이었잖아요. 난 여기서 뭐지? 감독님이 밑에서 찍고 우리가 약간 이러는 거 다 같이 붙어서 찍으니까 약간 페이버릿 생각났어. 페이버릿 때 약간 앵글이 비슷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서 촬영하는 순간 텐션이 많이. 아 맞아 확실히 아침에 촬영할 때보다 텐션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촬영도 재밌었는데 올라가는 촬영? 그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 맞지. 설레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막 색조명도 있었고 돋보기처럼 찍고. 오한 렌즈로도 오한 렌즈로도. 그래서 뭔가 진짜 신기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잘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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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